좋아요, 구독 AI 대 인간 챗GPT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한가 속출했던 우리 증시 수급을 봤을 때는 우리도 함께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펀더멘탈을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하한가를 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 내용들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 챗GPT의 답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챗GPT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과 펀더멘탈은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급과 펀더멘탈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또 전략적인 판단이 되겠다라는 답변은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은 진행이 돼야 되고 하한가가 속출하는 현상에 빗대어서 봤을 때는 수급 악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한가가 속출했다라는 것은 수급 악화의 어떤 시그널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고 수급 악화가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다면 해당 기업과 또 해당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관일 교수님 오늘 챗GPT의 답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우선해요.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무너지면 망가지면 주가가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펀더멘탈을 보면서 조금 곤란해야죠. 옥석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기이한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장점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SG, 그러니까 프랑스계 증권사인데 이쪽 참고로 한가가 8개나 나왔어요. 한번 이름을 읽어볼까요?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선광, 하림지주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 30%입니다. 다 한가고요. CG 그나마 장중에 좀 많이 밀렸다가 기관들이 사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3%에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CJ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던 건데 여기 약간의 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좀 보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서서히 올라댔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웬일인가요? 하루 만에 저렇게 급전직하? 저렇게 왕창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살다 살다 진짜 처음 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런 걸 조사를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 걸 보면 지주사 형태에 있는 위에 상위에 위치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서 살금살금 주가를 그동안 너무 올린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주가 조작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막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물음표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펀더멘탈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증시 8에서 조금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CFD 계좌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차익 결제 계좌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낼게요. 내 돈이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치 주식을 사서 200만 원치 깨지면 마이너스? 800만 원이죠. 마이너스 200만 원. 네, 200만 원. 마이너스 20% 된 거잖아요. 내 돈을 500만 원 가지고 천만 원치를 샀어요. 그럼 500만 원 추가로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깨지면 200 나누기 내 원금 500을 하면 마이너스 40%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 돈은 200만 원 가지고 천만 원치 샀어요. 그럼 얼마나 빌렸어요? 800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랬죠. 거기서 200만 원을 깨지면 원금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없죠. 원금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4배로 빌려서 20%가 빵꾸가 나면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CFD 계좌입니다. 신용보다 더 위험하고 레벨지가 더 센 그런 거거든요. 하나씩 좀 보시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CFD 계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거예요. 차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사람들은 차입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 포지션으로 하락에 대해서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왕창 벌었다가 깨질 때도 왕창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한 사람들이 만약에 200만 원 가지고 천만 원을 빌려서 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마이너스 30%면 원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케고스 캐피탈에 와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런 케이스인데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세금 배당 소득세율 대신 양도세율을 적용하니까 절세도 되고 대지주 양도세 여기 과세 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이런 상품인데 CFD 차익 결제 계좌 이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소상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이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하림지주입니다. 어제 하림지주도 마이너스 3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에 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익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증시팔, 증시구 할 때 항상 PBR 그러니까 주당, 장부같이 대비해서 이 회사의 지금 가격은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걸 항상 말씀드리고 수익성 대비해서도 어디에 와 있는 걸 이걸 제가 견져보는데 이런 회사 보실 때는 좀 PBR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BR이 어제 날짜로 보니까 0.5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값에 비해서 반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ROE 이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9%예요. 그러니까 9%라는 거는 시장 평균이 지금 6%인데 9%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돈은 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몸값은 0.5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0.9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어제 마이너스 30%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 타이밍 아닌가. 다만 지주사들은 조금 할인을 받잖아요. 밑에 자회사들이 많아서 더블 디스카운트 중복으로 계산한 그 이슈 때문에 조금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금 싼 국면으로 오늘 장 초반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CJ입니다. CJ도 IBK 투자정권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던데 여기도 뭐 지주 회사잖아요. 제일 CJ 계열사. CJ 계열사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PBR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BR로 보시면 PB가 0.63배네요. 그런데 이 회사는 ROE가 하림 지주보다는 좀 낮네요. 6.7% 이 정도고 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IPO 올라올 수 있는 올리브영 같은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이 회사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도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폭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3 대 6.7%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매력도는 현 상태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고 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는 저 밑에 마이너스 20%, 30% 이 권역에서 샀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10%대에서 끝났잖아요. 장중에 사자마자 단기 차익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그런 매매가 기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 보시자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주가 계리율입니다. 목표 주가 계리율 우리가 항상 더블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리율이 있는가 봤을 때 하림 지주는 23% 그리고 CJ는 27%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계리율이 20% 남짓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조금 낫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PER로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BR도 보지만 PER 이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나 금년에 이익 대비해서는 하림 제주가 7.1배 CJ는 10.5배입니다. 그러니까 7.1배는 확실히 좀 낮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림 제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눈여겨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제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높아심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용이 올라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의 신용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닥 지금 10조 5천억 원이나 신용장구가 쌓여 있습니다. 코스피는 9조 6천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오른쪽 끝에 보세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인데 저쪽에 25조, 6조 갔을 때랑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신용이 많이 쌓여서 있다가 주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도 약간 이런 국면입니다. 하한가가 나오면 다른 신용 많은 종목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 주가들을 미리미리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또 내려가니까 담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담보율이 떨어지니까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코스닥이 왜 높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의 시장 사이즈하고 코스피의 시장 사이즈하고 5배 차이 납니다. 코스닥이 5배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용 잔고는 더 높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용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또 높아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모두 달려갔습니다. 그런 결과로 신용 잔고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10%가 넘었고요. 대보 마그네틱 9%입니다. LNF는 좀 나아서 3.9% 대주 전자재료 3.4%입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칠, 오랜색, 주황색 이 칠한 주식들은 그런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반대 매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1.9, 1.5%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다행히 신용 잔고 비율이 낮아서 그쪽은 영향이 없으나 저 위에 있는 미래 나노텍, 대보 마그네틱, LNF, 대주 전자재료 이쪽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